이 나이 되니 자식이고 서방이고 다 귀찮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떠는 게 제일이다 누가 아니래 참 오늘 은이 나온댔어 은이? 아 그 내숭무원단 응 얼마 전에 우리 동네 시장에서 우연히 만났어 우리 모임 얘기했더니 자기도 나오고 싶대서 여기 맞네 어 은이야 어 은이야 오랜만이다 얘 어서와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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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지냈니? 너 옥자 맞지? 응 오랜만이다 그래 반갑다 근데 길에서 마주치면 몰라보고 그냥 지나치겠다 다들 너무 늙어서 넌 참 예나 지금이나 어창 그렇게 그대로니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재수없게 하는 거 왜 그동안 통 안 나왔어 애 끼우고 사느라 바빴찌 뭐 저기 얘 아들 S대 박사과정이래 정말? 응 아유 애가 너무 학구적이고 공부만 해서 세상 말정을 너무 몰라서 걱정이야 근데 넌 따라 나라며? 공부를 그렇게 못해서 속 속였다면서? 뭐? 누가 그래? 괜히 강판자로 대학 가느니 기술 배우게 돼서 전문대학 깐 못해 얼마나 속이 꽉 찬 애인데 네네 누가 뭐랬다고 괜히 흥분하고 울으실까? 얘가 시켰어 얘가 아유 진짜 야 우리 어디 가서 시원하게 새 맥추나 한잔 하자 이 차는 내가 쏠게 어머 여자들이 무슨 술을 야 그럼 여자는 물만 먹고 살리? 그럼 나 먼저 가야겠다 우리 남편이 나 늦게 다니는 거 싫어하거든 다음에 또 보자 진짜 안 변했다 아유 재수 없고 싸가지 상실한 게 야 그냥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있지? 걔가 딱 그래 아주 요렇게 가재미 눈 뜨고 사람 쳐다보는 거 하곤 아유 흔히 걔가 그래도 속은 좋더라 니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괴롭혔어 내가 괜히 그랬겠니? 다 지가 매를 번 거지 뭐지? 거짓말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